천천히 그 연결을 느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일 안 됩니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처음엔 선생님 같았습니다 의심하기도 했어요 싫습니다 싫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요구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진실합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따라주실 싫다니까요 알았어요 근데 잠깐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? 급하게 마셨더니 소변이 화려해가지고 다른 데 찾아보세요 왜 이러세요? 급해서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